네가 그 안에서 총질을 하든 밖에서 야바이 짓을 하든 달라질 건 없어 450년 반을 나한테 뭘 원하지?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어라! 땡! 엄마 학파만 더하면 다 갖고도 남아 야 그럼 여긴 왜 다시 들어왔냐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나?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임은 끝나지 않아 학파만 더!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comunic 나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